두꺼비와 지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눈먼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처녀는 남의 집 허드렛 일도 해주고 삭바느질도 하여 양식을 조금씩 얻어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어렵사리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나깨나 딸 걱정이었어요. 고생이 많아서 걱정이냐고요? 아닙니다. 시집 보낼 걱정이냐고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걱정인가 하면 딸이 지네에게 잡아먹힐까 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지네 사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뒷산에 천년무근 지네가 사는데 이놈이 걸핏하면 심수를 내어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농사를 망쳐놓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뒷산에 사당을 짓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서 지네를 달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처녀 한 사람씩을 지네에게 바쳐야 했어요. 사람으로 못할 일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테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마을 처녀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처녀를 골라 지네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눈먼 아버지는 행여나 자신의 딸이 지네에게 제물로 바쳐질까 자나깨나 걱정이었습니다. 하루는 딸이 부엌에서 아침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웬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눈을 끈뻑끈뻑 하면서 쳐다보았습니다. 두껍아 배가 고파 밥을 얻어먹으러 왔니? 여기 있다 한술 먹으려모나 딸은 밥을 한술 떠서 두꺼비 앞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꺼비가 그 밥을 낼름 먹어 치웠어요. 배가 몹시 고팠던 게로구나. 여기 한술 더 먹으렴. 딸은 제가 먹을 밥까지 두꺼비에게 주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두꺼비는 밥 지을 때만 되면 부엌에 들어와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딸은 두꺼비한테 아주 정이 담뿍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두꺼비가 보이지 않으면 걱정도 되고 허전도 하고 그랬어요. 남의 집 허드렛니를 해주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얻으면 꼭 두꺼비 목까지 챙겨다가 먹였습니다. 이러구러 진해사당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뽑는 날이 되었어요. 마을 처녀들이 모두 모여 제비를 뽑았는데 그만 이 집 딸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딸이 죽으면 눈먼 아버지는 혼자서 어떻게 살까요? 아버지와 딸은 밤새도록 서로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울다가 울다가 날이 새서 이제 진해에게 잡아먹히러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딸은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아침밥이나 정성껏 지어드리려고 부엌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두꺼비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밥을 얻어먹으러 와있었어요. 두꺼비가 내게 밥 주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나는 오늘 밤에 죽게 된단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기 와도 소용없어 그랬더니 두꺼비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주는 밥도 안 먹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딸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뒷산에 올라갈 때 두꺼비도 엉금엉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딸을 진해산앙에 들여보내고 문을 닫아 걸더니 산을 내려가 버렸어요. 딸 혼자서 방 안에 남아있는데 구석에 뭐가 오둑하니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두꺼비가 방구석에 오둑하니 앉아있었어요. 두꺼비가 넌 여기 왜 들어왔어 어서 나가 여기 있다가는 너마저 죽어 그래도 두꺼비는 나가지 않고 눈만 끈뻑끈뻑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꼼짝도 않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우지끈뚝딱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니 당집 천장에서 파란 연기가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진해가 내뿜는 독이었어요. 두꺼비가 그걸 보더니 입을 딱 벌리고 노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자기도 독을 내뿜어 진해 독을 막는 거지요. 노란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파란 연기가 더 못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진해가 화가 났는지 아까보다 더 큰 소리를 와장창 내더니 파란 연기가 자욱하게 마구 내려왔습니다. 두꺼비도 안간힘을 써서 노란 연기를 마구 내뿜었지요. 이렇게 두꺼비와 진해가 서로 독을 품으며 싸우는데 당집이 왈캉달캉 흔들리고 눈앞이 자욱해서 처녀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딸이 눈을 떠보니 진해와 두꺼비가 둘 다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 진해는 두꺼비 독을 마시고 죽고 두꺼비는 진해 독을 마시고 죽은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보니 죽은 줄만 알았던 처녀가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간밤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진해 사당을 헐고 그 자리에 두꺼비 사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도 없어졌고 온 마을 사람들은 마음 편히 살 수 있었답니다. 딸은 눈먼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는데 그 후로도 날마다 두꺼비 사당에 밥을 지어 갖다 줬다고 합니다. 임금님과 구렁이 옛날 어느 곳에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날마다 그 공부를 하러 글방에 다녔는데 글방이 멀어서 점심밥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하루는 글방에 가다가 길가 바위 틈에서 무엇이 꼼지락거리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니 조그만 새끼 구렁이가 배가 고픈지 입을 납죽납죽 벌리고 있었습니다. 불쌍해서 제가 먹을 점심 광주리에 들어있는 밥과 고기 반찬을 구렁이한테 주었어요. 그랬더니 구렁이는 잘 받아먹고는 고맙다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구렁이가 나와서 입을 납죽납죽 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먹을 밥 광주리에서 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을 덜어내어 구렁이에게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음식을 먹였더니 구렁이는 점점 커서 몸집이 팔뚝만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먹는 양도 많아져서 제 밥과 반찬만으로는 구렁이를 배불리 먹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니더러 제 동무 하나가 늘 밥을 챙겨오지 못해서 굶고 있으니 이제부터 제 밥을 두 사람이 먹을 양으로 싸주세요. 하고 부탁을 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큰 주발에 밥을 꾹꾹 눌러담고 반찬도 넉넉하게 넣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구렁이한테 가서 먹였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도 구렁이는 배불리 먹였어요. 그렇게 몇 해를 먹였더니 구렁이는 잘 커서 몸집이 홍두께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렁이와 아이는 정이 담복 들어서 친형제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구렁이는 이 아이를 형이라고 부르고 아이는 구렁이를 아우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럭저럭 이 아이도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나이 열댓살만 먹어도 장가를 갔으니까요. 이웃 동네 처녀를 색시로 맞아서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가가기 며칠 전에 구렁이가 하는 말이 형이 장가가는 날 나도 꼭 데리고 가죠 하는 겁니다. 너를 데리고 가면 나야 좋지만 딴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까? 했더니 걱정마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따라가서 그 집 나뭇가리에 숨어 있을 테니 형은 잔치 음식이나 갖다 주면 돼. 하는 겁니다. 장가 가는 날 신랑이 말을 타고 가면서 둘레둘레 살펴보니까 정말로 구렁이가 길섭해 몸을 숨기고 스르르 따라오는 겁니다. 색시집에 다 가서 보니까 구렁이는 그 집 나뭇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고 신랑이 음식을 한 광주리 담아서 구렁이가 숨어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구렁이는 신랑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어 치우더니 오늘 밤에 나도 형 신방에 들어갈래 하는 겁니다. 나야 괜찮지만 신부가 놀라지 않을까 했더니 걱정마 아무도 눈치 안 채게 들어가서 벽장 속에 숨어있을게 형은 방문만 조금 열어놓으면 돼 이러는 겁니다.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조금 열어놓았더니 어두워지자마자 그리로 구렁이가 스르르 기어들어와서 벽장 속에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신랑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뭐가 우지끈뚝 딱 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방 안에 난데없이 험상구진 사내가 칼을 빼들고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그놈의 몸뚱이를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사내는 칼로 구렁이를 찌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악을 쓰지만 구렁이가 몸을 꽉 동이고 있어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놈이 형을 죽이고 색시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야. 너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니? 이놈이 산적 두목인데 얼마 전에 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 이렇게 해서 신랑은 구렁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산적 두목은 잡아다 광가에 넘기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에도 구렁이는 형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잘 컸습니다. 그래서 몇 해 뒤에는 몸집이 집채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라의 임금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백성들의 원망이 컸습니다. 백성들은 모두들 임금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앞장서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임금에게 잡혀가 죽기 십상 이었으니까요. 하루는 구렁이가 제 형을 보고 말했습니다. 형 나는 내일 여기를 떠나서 임금이 사는 대궐 뒷산에 들어갈 거야. 거기에 가서 대궐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못살게 굴 거야. 형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해? 그래도 구렁이는 막무가내였어요. 내가 그런 짓을 하면 틀림없이 임금이 나를 잡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다고 할 거야. 그러면 형이 달구지 열대와 사람 열을 데리고 대궐 뒷산으로 와서 나를 활로 쏘아 죽여. 내가 죽거든 내 몸을 열 토막 내어서 달구지에 한 토막 씩 씻고 임금에게 갖다 받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너를 죽여.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 몸뚱이를 처음대로 다시 붙여줘. 싫어.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죽고 말 거야. 둘 이서 옥신각신 하다가 구렁이가 죽겠다고 을러대는 바람에 형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구렁이는 그 길로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며칠이 지나 대궐 뒷산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코지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누구든지 구렁이를 잡는 사람에게 임금이 큰 벼슬을 내린다는 방이 온 나라에 붙었어요. 형은 큰 활을 메고 대궐에 가서 자기가 구렁이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달궂이 열대와 사람 열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갔어요. 가보니 숲속에서 구렁이가 스르르 기어나오더니 어서 활을 쏘라는 듯이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형이 차마 활을 못 쏘고 머뭇거리니까 어서 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형은 눈물을 흘리면서 활을 쏘았어요. 그래서 구렁이는 죽고 형은 구렁이 몸뚱이를 열토막 내어서 달구지 한 대 한 토막씩 씻고 대궐로 돌아갔습니다. 대궐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임금은 약속대로 큰 벼슬을 내리기는 거녕 신하들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벼슬을 주웠다가는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늘을 보고 서럽게 울었어요. 아우로 삼고 지내던 구렁이를 제 손으로 죽인 것만도 가슴 아픈데 이제 저마저 억울하게 죽게 되었으니 눈물이 안 날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구렁이가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자신의 몸뚱이를 처음대로 다시 붙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사전을 냈어요. 임금님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저 구렁이의 몸을 처음대로 다시 붙여 주십시오. 임금은 구렁이가 얼마나 큰가 보고 싶기도 해서 신하대를 시켜 구렁이 몸을 처음대로 다시 늘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망난 몸뚱이가 저절로 척척 붙더니 꿈틀꿈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구렁이가 임금에게 달려들어 물어 죽이고 오는 제 형을 다시 만나 서로 얼싸 안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대궐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형을 새 임금으로 삼고 그 뒤로 구렁이는 대궐에서 형과 함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고수 시골에 사는 어떤 병사가 궁궐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병사는 말을 타고 올라왔는데 타고 온 말을 맡길 만한 집이 없었어요. 이 녀석을 어디에 있게 하나 궁궐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서 시골집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병사는 아끼는 말을 어떻게든 키우려고 친구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구깐이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거참 큰일이네. 병사는 말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이 말을 좀 봐주겠소? 내가 얼른 이를 보고 오리다. 병사는 하는 수 없이 이곳저곳에 말을 잠깐씩 맡기며 힘들게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사의 귀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대감이 바둑을 잘 두어 서울 장안에는 대감과 맞살만한 적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바둑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병사는 말을 타고 즉시 그 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왠 왠 놈이냐 대감이 병사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예 소인은 시골에 사는 백성이 온대 대감 바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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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병사가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이런 시골 촌놈을 어째서 집안에 들였단 말인가? 대감이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대감 눈에 병사는 자신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나 가보아라. 나는 너 같은 자와 바둑을 둘 시간이 없다. 대감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물러날 병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저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정 못 믿으시면 내기 바둑을 두어도 좋습니다. 병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대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허허 그래도 계속 바둑을 두겠다고 한다면 그래 내기 바둑을 두면 너는 무얼 내놓겠느냐 대감의 물음에 병사는 보일 듯 말듯한 엷은 웃음을 입가에 띄웠습니다. 제가 타고 온 말을 걸겠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오너라. 병사는 신바람이 나서 대감의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과 병사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판은 병사가 이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감이 센 웃음을 지었어요. 허허 제법이구나 삼세판은 두어야지 좋습니다. 대감은 병사에게 또 질까봐 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온 정신을 쏟았어요. 그래서인지 다음 판은 대감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골 바둑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대감이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다음 판에도 대감이 이겼어요. 병사가 몹시 실망스러워 하자 대감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결과가 1이 될 줄 처음부터 알았느니라. 자 내 말은 거기 메어두고 그만 가보아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병사가 간절한 눈빛으로 대감을 보았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어서 말해보아라.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1년 후에 다시 와서 내 귀에 이길 때까지 절대로 파시면 안 됩니다. 대감이 웃으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1년 후에는 네가 이길 것 같으냐. 병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소염을 만지작거리며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잘 기르도록 하마. 고맙습니다. 병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다행이다. 병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군걸로 들어갔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나 병사가 임무를 마치고 시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감의 집을 찾아갔지요. 대감이 병사의 얼굴을 알아보자 병사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습니다. 소인이 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끼 이놈 바둑을 두어보지도 않고 웬 큰 소리냐. 대감이 조금 언짢은 투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병사는 씩 웃으며 대답 했습니다. 그나저나 말은 잘 있겠지요. 그래 비둥비둥 살이 올랐느니라. 대감의 대답을 듣고 병사는 입을 벌리며 좋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사가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병사와 대감 두 사람의 바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접하는 병사가 일부러 저주었어요. 대감은 목에 힘을 주면서 말랬습니다. 이래도 내 말이라 하느냐. 병사가 희죽 웃고서 대감에게 말했어요. 삼세판은 두셔야지요. 그래라. 대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병사는 시골 촌놈이고 또 1년 전에 병사를 이긴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감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사가 두 판을 계속 이긴 것입니다. 대감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조금 뒤 대감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병사를 칭찬했습니다. 1년 동안에 내 수가 많이 늘었구나. 고맙습니다. 병사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아끼는 말을 다시 찾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호랑이를 감동시킨 효자 옛날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 시착한 효자가 살았어요. 그 효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행여 시장할 세라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모셨지요.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살이 부드러운 게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효자가 어렵게 구한 생선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아버지 밥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냄새가 아주 좋구나. 너도 좀 먹으렴. 아닙니다. 저는 이웃집에 갔다가 저녁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어서 많이 드세요. 아들은 사실 며칠 동안 먹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위해 거짓말을 했지요. 귀한 생선을 아버지가 모두 드시도록 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자에게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던 거예요. 효자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을 모두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큰일이 구려 아버지께서 일어나시지 못하니 효자가 땅이 커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효자의 아내 역시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빨리 병이 나으셔야 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요? 효자 부부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효자는 아버지 옆에 앉아 간호를 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것이니라. 효자의 꿈속에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효자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효자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눈길로 효자를 내려다 보았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따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겠다는 내 정성이 지극해서 내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주마. 너희 아버지 병에는 오직 두릎만 이야기된다. 두릎을 구해서 다려드려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순간 효자의 눈이 보름달 만큼이나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말끔히 낫게 할 약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효자는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드니 눈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꿈이었나 보군. 효자는 꿈에서 할아버지를 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기뻐하며 효자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신기한 꿈이네요. 산신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꿈에 나타나셨나봐요. 아내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지만 효자의 얼굴은 어느새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겨울에 어디에 가서 두릅을 구해온단 말이오? 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도 남편의 손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눈이 쌓이니 한겨울에 두릅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게 말이오. 효자 부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으로 쓰라고 한 두릅은 이른 봄에 도단하는 두릅나무의 새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두릅나무의 새싹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자 부부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칠 약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약을 구할 수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효자는 밤새 잠을 한숨도 못자고 괴로워 했습니다. 다음날 동쪽 하늘로 둥근해 갔다 올랐어요. 효자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효자는 마음을 굳게 먹고 길을 나섰어요. 집에 앉아서 한숨만 쉬며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두릅을 구해올 동안 아버지를 잘 보살펴 죽으려 효자는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몸 조심하세요. 아내의 격려 속에 집을 나선 효자는 높은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 손과 발이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효자는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걸었던지 추운 것도 배가 고픈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눈 덮인 산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눈이 아주 많이 쌓였구나. 저 산 속에 가면 두릅을 찾을 수 있을까? 효자는 소원을 이룰 수 있기를 빌며 산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겨우 빠지더니 산 속으로 더 데려갈수록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걸음을 옮기기 조차 힘들었어요. 그래도 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반드시 살려야 했으니까요. 효자의 눈앞에는 오직 두릅나무만 어른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산속을 헤매고 다녀도 두릅나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찾아보자. 그러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 저건? 효자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두릅나무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두릅나무들은 모두 하얀 눈을 덮어쓰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에 두릅나무가 무슨 수로 싹을 태울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효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엔가 꼭 두릅나무가 있을 것 같았어요? 효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온종일 이산, 저산을 돌아다녔습니다. 효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얀 눈을 덮어쓴 두릅나무뿐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효자는 빠른 걸음으로 산에서 내려왔지만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늘 났네 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으니 이제 어쩌면 좋지? 효자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길을 찾았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효자는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두릅을 찾지도 못하고 길도 잃었으니 효자는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찬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었어요. 효자는 배가 고프고 팔다리가 쑤셨습니다. 어디 가서 좀 쉬고 싶다. 효자는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집이 그리웠습니다. 사실 온종일 산속을 헤맸으니 효자의 몸은 말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발걸음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 오름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눈 덮인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효자는 너무 무서워 눈 위에 엎드린 채 꼼짝 하지 않고 벌벌 떨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느새 조용해졌어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효자는 살그머니 고개를 들어 주위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게 뭐야? 몸집이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눈앞에 떡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호랑이의 두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난 끝이로구나. 호랑이는 눈에 불을 켜고 효자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효자는 겁에 질렸지만 곧 용기를 내어 호랑이를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너는 신령스러운 동물인데 어찌하여 사람의 길을 막고 있느냐? 나는 아버지의 약을 구하러 가는 중이니 어서 길을 비켜라.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효자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효자는 정신을 가다듬고 또 호통을 쳤어요. 어서 귀를 비키지 못하겠느냐? 효자의 호통이 끝나기 무섭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갑자기 효자에게 등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꼬리를 흔들어 제 등을 툭툭 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효자에게 어서 등에 올라타라는 신용 같았습니다. 효자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물었습니다. 호랑이야 나더러 네 등에 올라타라는 말이니?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 끄덕 했습니다. 마치 잘 길들여진 순한 짐승 같았어요. 효자가 안도에 숨을 쉬며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는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화살보다도 빠르게 깊은 산속에 눈 덮인 골짜기를 건너고 언덕을 넘어 힘차게 달렸습니다. 호랑이의 등에 탈 효자 마치 어렸을 때 어머니의 등에 업힌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달리던 호랑이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효자를 깊은 산속에 내려놓은 호랑이는 어디론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효자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산기슭 아래쪽에서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 분명했습니다. 효자는 너무 반가웠어요. 저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양이구나. 빨리 가보자. 효자는 지칠 대로 지친 다리를 이끌고 산을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어요. 불빛은 그 오두막집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효자는 오두막집의 문앞에 서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시오? 방 안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효자는 그 목소리가 말할 수 없이 반가웠어요. 길을 가던 사람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이니 하룻밤만 재워 주십시오. 효자가 두 손을 마주잡고 초조하게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열리더니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어서 들어오시오. 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소. 할아버지는 효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효자의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방안으로 들어온 효자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냈습니다. 그 오두막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단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조금 후에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사실 효자의 뱃속에서는 아까부터 꼬르륵 꼬르륵 배꼽시계가 울고 있었습니다. 효자는 이른 아침을 먹고 밤 늦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고팠어요. 시장할 텐데 어서 드시오. 할머니가 저녁 밥상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효자는 마파람에 개논 감추듯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효자가 허기를 채우고 나자 주인 할아버지가 비로소 말을 꺼냈습니다. 젊은이는 보아하니 사냥꾼 같지 않은데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에 올라왔소. 할아버지가 궁금증이 가득한 얼굴로 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병이 깊습니다. 그래서 약을 구하려고 산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었지요. 하룻밤 재워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저녁 밥상까지 차려주시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효자의 겸손한 태도와 효성이 할머니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런 가엾기도 해라. 할아버지도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효자를 칭찬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젊은이로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혀를 찻찻 차며 효자를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효자는 아버지의 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고 사람들 사이에 유명하다는 소문난 의원들을 모두 모셔다가 치료를 했지만 낫지 않는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셔서 두릅을 다려드리면 저희 아버지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효자의 말에 귀를 게으리던 할아버지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두릅을 구하려고 이 산속에 들어왔다는 말이로군. 예 그렇습니다. 두릅 때문에 왔지요. 그런데 이 한겨울에 어디에 가면 두릅을 구할 수 있겠는지요? 효자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싱긋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그것 참 신기한 일도 다 있구먼. 우리 집 건너방 옆에 두릅나무가 하나 있네. 그런데 지난 겨울에 건너방 벽을 뚫고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겠나. 엊그제 보니까 두릅나무 가지 하나가 새싹을 태우고 있던데 아마 지금쯤은 제법 자랐을 걸세. 잠깐만 기다려 보게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효자는 입을 벌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십니까? 효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한겨울에 두릅을 구할 수 있다니요? 할아버지는 보랴보랴 건너방으로 가더니 두릅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왔습니다. 젊은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이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효자는 너무 기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요. 할아버지는 알맞게 자란 두릅을 효자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효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서둘러 할아버지의 오두막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병든 아버지에게 약을 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효자는 기쁜 마음으로 한걸음에 밖으로 나왔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캄캄한 한밤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우리집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으니 큰일이구나. 효자는 도둑을 품에 안고 잠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이 빛나고 칼날처럼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효자를 등에 태워 이곳까지 왔던 호랑이가 놀랍게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이번에도 효자에게 등에 올라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효자가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가 손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산골자기를 건너고 고개를 몇 개나 넘었습니다. 어찌나 빨리 달렸던지 효자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효자가 얼마나 멀리 왔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효자의 집이었어요. 효자는 호랑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등을 쓰라듬으며 말 했어요. 호랑이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호랑이는 효자의 말을 알아 들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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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그러더니 휙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금세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여보 두릅을 구해왔어요. 효자가 두릅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효자 부부는 두릅을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이 두릅을 드시고 아버지가 예전과 같이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효자 부부는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두릅이 알맞게 다려지자 효자의 아내가 숟가락으로 두릅물을 떠서 누워있는 아버지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정말 이 두릅 물만 드셔도 병이 나으실까? 효자는 잠깐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곧 그런 마음을 지웠습니다. 예야 내 몸이 가뿐해진 것 같구나. 잠시 후 효자의 아버지가 효자 부부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효자의 아버지는 여러가지 약을 써도 낫지 않았는데 두릅다린 물을 먹고 나서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효자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꿈에 나타났던 산신령님과 산속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호랑이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했습니다. 그렇게 춥던 겨울이 가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활짝 피는 따뜻한 봄이 왔어요. 어느 날 밤 효자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준 할아버지가 다시 꿈속에 나타났어요. 효자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얼마 전에 너를 도와주었던 호랑이가 지금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단다. 그러니 건너마을에 있는 뒷산으로 가서 호랑이를 구해주어라. 어서 서둘러야 한다. 할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효자는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먼동이 틀려는지 창문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호랑이에게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으니 얼른 가서 구해주자. 효자는 밖으로 나갈 채비를 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새벽에 어딜 가시려고요? 잠에서 깨어난 아내가 물었습니다. 효자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를 도와준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구려. 큰일이네요. 호랑이의 은혜를 갚아야 해요. 어서 가서 그 호랑이를 구해주세요. 아내가 걱정스런 얼굴로 효자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효자는 튼튼한 밧줄을 어깨에 메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호랑이야 조금만 참아 내가 꼭 구해주마. 효자는 건넌마을에 있는 뒷산을 향해 힘차게 뛰어 갔습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해치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효자가 뒷산에 올라가자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효자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허겁지껏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들이 깊게 파놓은 구덩이 속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효자가 구덩이 속을 내려다보자 호랑이 한 마리가 갇혀있었습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얼마 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바로 그 호랑이였지요. 바람보다도 빠르고 힘차게 달리던 호랑이는 구덩이 속에서 기운이 빠진 채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구덩이를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구덩이가 너무 깊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쩌다가 그 깊은 곳에 빠졌느냐 내가 밧줄을 내려줄 테니 잠깐만 기다려라. 효자가 구덩이 속으로 밧줄을 내려 보냈습니다. 호랑이는 곧 밧줄을 잡고 구덩이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고생했지 이젠 됐다. 효자가 호랑이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호랑이 잠시 뒤 호랑이는 효자의 주위를 몇 바퀴 천천히 돌더니 어흥하는 우렁찬 울음소리를 남기고는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호랑이야 잘 가거라. 다시는 이런 구덩이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호랑이에게 은혜를 갚은 효자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갔습니다. 효자의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는 산신령님 이었어요. 효자의 지극한 효성과 착하고 고운 마음씨에 감동한 산신령님이 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 효자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농사꾼들은 산에 갈 때 석세 집신 이라는 것을 신었다고 합니다. 석세 집신 집을 굵게 꼬아서 만든 집신 이라고 하는데요. 촘촘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산에 갈 때 벌레를 밟아서 죽게 될까 바 그렇게 만들어서 쉬는 것이라고 하네요. 사람만큼 벌레의 목숨도 소중하게 여긴 마음이 느껴집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두꺼비와 진의 이야기에서도 두꺼비를 도와주고 아꼈던 마음이 온 마을 사람들을 모두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 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